안녕하세요 전 글쓰요. 오늘은 제가 블럭을 갖고 놀아볼거에요. 네 블럭을 꺼내볼게요. 하고 저기 산타 할아버지 모양이죠.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안만들고 다르게 만들었어요. 헉 집이 부서졌다. 네 집을 만든거를 다시 고칠게요. 네 다 고쳤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침대. 소파. 2층 침대. 하고 내려가는 계단. 예쁘죠? 네 그러면 언니가 갖고 놀아보겠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네. 네 하고 이거는 스탑이에요. 하고 뒤집으면 이게 케이크에요. 하고 미니 의자 2개. 네 놀아볼게요. 잘 보이시나요? 내가 자는 곳은 여기에요. 2층 침대. 2층 침대. 2층 침대. 2층. 얘. 얘가 자는 곳은 여기 2층 침대. 1층이에요. 하고 얘가 자는 곳은 여기 1층 침대가 있어요. 여기에요. 네 그러면 놀이를 해볼게요. 하이 차에 쪘다 오빠 뭐하지? 오빠 어 왜 졸린데 왜 깨웠어 오빠 오빠 깨고 싶어 언니 깨워서 놀아 오빠 나빠 남한테 깨올까 네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아니 어 왜 같이 놀아줘요 그럴까 네 그럼 나 따라와 우선 아침만 먹어야지 오빠는 안 먹는데 오빠는 잔데요 그래 그래 그럼 우리끼리 먹자 아휴 그리 먹자 우와 맛있겠다 아 아 아 아 아 잘 먹었다 그래 우리 뭐 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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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야 아 그리야? 숨바꼭지래요 그래 언니가 술래할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? 저기 동굴이다 아기 동굴 안찾는다 어?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아까도 술보대 수가 나왔고 없네 어? 동굴이잖아 여기는 곰있는데라서 안 숨었을거야 빨리 살려줘요 저기 숨었나? 어떡해 에휴 관심이 구해냈네 다음부턴 아무데나 숨으면 안된다 네 언니 어떻게 이렇게 밥을 내버렸네 자자 냉 흠 흠 흠 흠 흠 아이고 잘 잤다 엄마 뭐야 니 애가 자잖아 뭐야 다들 짱짱한거야 시계나 봐야겠다 어? 아홉시네 대신 아니 왜 네, 오늘은 제가 레고를 갖고 놀아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더 다음방에 재밌는 장갑감을 갖고 놀아뵐게요. 그럼 안녕!